가지마! 돌아와! 이젠 끝이야! 완전히 끝장이라고! 진짜 완전히 끝이야! 진짜 완전히 확실하게 끝이야! 이젠 진짜 완전히 확실하게 끝장이야! 그만해! 정신 차려! 고맙네, 호모! 내가 잠깐 정신... 아빠, 그만 때려요! 아직 아니야! 마음은 아프지만 참아야지! 미안해! 오른쪽에 가! 이런 것도 좀 지겹지 않냐? 너도 그렇지! 으악! 척 좀 봐! 하늘에서 비행기가 폭발했나보다! 우리 소원이 이루어졌어! 어서 오너라! 뭐 사러 왔니? 아프 아저씨! 슈퍼 슬러시 한 컵 주세요! 물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간 진짜 슬러시로 줘요! 정말이니?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 슈퍼 슬러시를? 그렇게 엄청난 건 아직 팔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한번 팔아요! 오, 그럴까? 어떡하지! 찌개가 막 흐들려! 폭발하겠어! 아, 됐다! 먹고 안 죽으면 다음에 또 와서! 뻑뻑해서 잘 안 들어가는데! 너도 먹어봐! 맛있다! 왜 그래?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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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줘봐! 이젠 뭘 하지? 브로드웨이 스타일로 끝매지게 놀아보자고! 오, 이씨! 슬러시 좀 줘! 너 착한 녀석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모짓말! 머리 아파... 이딴 걸 마시는 데 안 아프고 배겨?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래, 이것도 몰라? 으악! 으악! 청소년 캠핑클럽에 가입했나봐! 거기 애들은 다 계산한 거 알지? 어쩌지! 슬러시 한 잔 때문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봐! 안돼! 또 배를 갔어! 으악! 으악! 아니, 파티도 왔구나! 어서 오렴! 양로원 목욕 봉사 나갈 연습을 하는 중이란다! 어서 해봐라! 몸통만 씻어주면 돼! 으악! 으악! 자! 3초에 한 번씩 호흡을 불어넣는 거야! 입을 잘 막아서 공기가 안 새게 하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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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계속 갈까요? 이렇게 땅콩 버터를 솔방울에 듬뿍 발라만 주면 돼! 그럼 새들한테 줄 즉석 먹이가 완성되지! 도저히 못 참겠어! 자, 이제 청소년 캠핑클럽 회원용 칼을 꺼내세요! 오이! 칼을 가지고 논단 말이야! 칼! 포크 좋은데! 찌르지 마! 아, 바트? 미안하지만 넌 만지면 안 돼! 안전교육 소책자를 잃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한테만 주머니 칼을 주거든! 하아! 난 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뭐야! 재미있는 일은 하나도 하지 말라고! 야! 우리 아들이 얌전히 앉아서 책을 읽을 때가 다 있네! 오늘 아침 해가 서쪽에서 뜬 거 아니야?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해줘야죠! 당신 말이 맞아! 잘했다! 종일! 책만 있는 공급! 여보! 잘한다고! 자, 초보자용 플라스틱 칼이다! 이제 너도 강아지풀 등급으로 올랐어! 플라스틱이요! 차라리 구만들래야! 자, 여러분! 이번에 배울 기술은 터치로 동물을 잡는 법이에요! 진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쓰지 마세요! 라이빙 욕ист! 으음! 파이잖아! 어디? 멍청이, 캠핑 교실은 끝났냐? 나무하고 대화하는 법은 안 가르쳐 주던? 쓸떻 그럼 나무판자로 새집 만드는 법도 배웠겠네 그치? 이 놈의 소파는 또 왜 이래 부자가 같이 장가하는 캠핑을 준비하고 있죠 넌 아들 없잖아 아빤 가기 싫다고 하실 게 뻔하니까 일단 물호만 보는 거야 그럼 난 잘못 없잖아 가긴 싫지만 바트가 부탁하면 간다고 해야지 잠깐 그러지 말고 핑계라도 생각해두라고 너 입 안 다물면 광치로 때린다 아빠 혹시 나하고 캠핑 갈 생각 있어요? 바트? 나도 너랑 같이 캠핑을 가고 싶었단다 네 좋습니다 이제 파트너를 찾으세요 두 팀의 보차 하나예요 네드만 안 걸리면 돼 네드만 안 걸리면 돼 제발 자넨 나하고 한 배를 탈 것 같은데 코에 야광 부적 발라줄까 다들 열심히 잘하지?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넌 내 아들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가져온 지도는 왜 안 보이지? 나도 몰라 하지만 준비성 있는 내가 이걸 가져왔지 오, 뉴멕시코란 데가 있네 야, 금주다! 사내가 결정해 어느 쪽으로 갈까? 그러시니 버거는 지점도 많네 어쩌지? 마트 버거, 누가 버거, 요한 버거 대머리하고 코스 염네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머, 빨리 줘! 되돌아가야 된다고!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런 상황에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그럼 파도에 밀려 해변으로 되돌아가게 돼 있다고! 너, 이 쓸모도 없는 카세트! 아저씨, 아빠도 생일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젠 다시 끔찍한 현실로 돌아와 버렸군요 레드, 양말이 더러우니까 식수로 씻어야겠어 또?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물은 아껴서 먹어야지 에이, 소심하긴 멍청한 소리 좀 그만둬 지위에 뭐가 있나 둘러보라고 아, 그 씨도 몰라? 지위는 온통 물! 다 같이 물을 마시자! 안돼요! 뭐, 아무래도 어때? 우린 죽었어? 아니야, 우린 안 죽어! 갈매긴 육지 근처에만 보이거든? 죽을 때만 파도로 나온대! 과후! 너도 봤지? 아빠 말이 맞은 거야? 내 눈 틀렸어! 우린 끝장이야! 자네도 이제는 알았겠지? 아저씨, 궁리라도 하자! 아빠랑 한 일이 뭐 있어요? 식량 분배에 목을 매는데 그렇다면 이젠 내가 식량을 책임지지? 잘 보렴! 일단 작게 쪼개야겠지? 안돼요! 먹바라! 그만해요! 안돼! 뭐라고! 그만! 왜 이렇게 멍청한 팀에 들어오게 된 거야? 다른 팀은 지금 신나게 놀텐데 비기해요! 시루타를 쏴요! 으잇! 네드, 이건 교회 야유회 때 쏘면서 놀던 폭죽이 아니란 말이야! 생명이 달린 거야! 뜨아! 하지만 걱정 마! 저 사람을 구하러 와서는 우리도 구해줄 거야! 뜨아! 아직 희망이 있어 돌고래는 조난당한 사람들을 도와준댔거든? 알겠지만 그 치즈 부스러기가 배남은 마지막 식량이네! 금방 월척을 낚아서 전부 개터지게 먹게 해줄 테니 걱정 마! 빨리 좀 잡아줘! 다시 올 거야! 착하지 예쁜 물고기야! 어서 돌아와! 바투, 캠핑이 끝나면 너한테 주려고 생각했던 건데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건 지금 주는 게 낫겠다 와, 군용 칼이잖아요! 우와! 허니스트 보그나인한테서 훔친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 아저씨한테는 멋진 칼이 있어! 어? 어? 아, 이게 부인!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종된 지 일주일이 안 넘으면 실종신고를 안 받는다니까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다른 업무가 워낙 바빴어요! 장군, 뭐 좀 찾았나? 전혀 없습니다! 맥주하고 안전 다 챙겨갔는데요! 뭐라고? 맥주 없는 보트는 절대로 안 타고 나갈! 으아악! 빤! 음, 맛있다!